온몸을 부서줄게 어? 어? 얼굴이 변했어? 얼굴이 변했다고! 1단 변신 2단 변신 2단 변신 마지막 변신은 뿜뿜 아오니 우리는 장난감 자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도록 하지 이야아아아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기맨입니다 옆에 있으시면 누구에요? 모습을 드러내세요 빨리 이수건시군요 자 오늘 여러분들 장난감 아오니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씽! 고고씽! 우리는 로봇 장난감 앞에 있는 아기는 우리의 로봇 주인님이시다 오늘은 어떻게 갖고 노실러나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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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무슨 장난감이랑 될까 아아 아아 도깽이 너로 정했다 아아 도깽이 너는 오늘 칼로 예뻐해줄게 아아 아아 도저히 이런것은 못잇겠어요 장난감 여러분들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난 여기가 좋아 왜 좋은데 왜좋아 여기가 너 왜이렇게 목차 왜이렇게 생겼어 난 탱크다 어쨌든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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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제가 저번에 여러분들 비행기 로봇 기억하세요? 예 기억해요 그 로봇 어떻게 되신지 아십니까 예? 그 비행기 로봇 그 비행기 로봇 저 아기가 입안에 넣고 아그작 아그작 씨바바 왔다고요? 우리도 죽기 전에 빨리 여기서 도망가는게 어떠십니까? 예 잠깐만 잠깐만 아기가 왔어 빨리 로봇으로 도망가 우린 장난감 어? 뭐지 방금 로봇이 여기 있었던거 같은데 어 이상하다 다음 장난감은 토끼기는 너무 빨리 망가져서 재미가 없던데 상orer 장난감 처드를 용암에 넣어볼까? 어허허허허 그 누가 좋을까 어허허 제발 나는 아니어야 돼 제발 가만 아니면 돼 제발 나만 아니면 돼 제발 쩌봐 남아니지 페인꺼번에 넣어야지 으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학 어 어디서 놓지? 그냥 여기서 넣어버릴까? 아! 나 갈꺼야! 나 도망갈꺼라구! 같이가! 같이가! 도망가야돼! 저 아기는 이상한 아기야! 도망가! 여러분들 저 아기는 장난감을 막 다루는걸 유명합니다 여기서 이 집에서 빨리 빠져나가야겠어! 장난감들이 움직이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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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어떻게죠? 여러분들 어떡하죠? 진짜 시간안에 여기 살아남고 빨리 도망가야돼요! 오오오 어앗 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어디가야야구! 도망갔지? 도망갔지? 뭐 지금 안나오면 엄마한테 말해서 버려버린다! 어어? 어어? 하나 둘 셋 안 나왔네? 안 돼 가야지 아 이럴수가 나 트랜스포몰 아니 너네 트럭 장난감 나 트럭이야 너도 너도 봤지 너도 봤지 그래 우리가 빨리 살아남아야된다구 아직 여기서 나가려면은 아직 십몇분이나 봤어 그래 살아남아서 꼭 보자구 아냐 이쪽으로 와 내가 좋은 장소로 알고있어 따라와 야 저기 온다 야 온다 저 억 어어어어 빨리 여기에 도망가야돼 숨을장소가 여러분들 필요한데 어디가 좋을까? 숨을 장소가 필요합니다 숨을 장소가 숨을 장소? 어 무서워 죽겠네 아 무서워 죽겠네 좋아 여기 숨어있어야겠구만 어 어딨지? 뭐야 탱크 장난감 같이 숨자 우리 어때? 나 계속 여기 숨어있었어 여기 숨죽이고 있으면 진짜 모를 것 같은데? 그렇지 오 진짜 좋다 뭐야 문 열어줘 야 스포츠카 장난감 빨리 들어와 변신해 그래 그 녀석이 내 머리를 뽑았어 뭐라고? 변신을 못해 그래? 원래 머리가 없잖아 어 네 이왕 뽑은 김에 다리도 뽑으면 안 돼? 어 네 아 이럴수가 끔찍 끔찍해 저기서 말소리가 들리는데 숨어 이럴수가 말소리가 들리는데 어디갔지 다들 어이 으응 저 녀석한테 잡히면 폭풍에 하나씩 빠질거에요 가자라 어디갔지 내 맨들맨들한 장난감대 야 야 아렴 야 너 탱크 장난감인데 뭐 할 수 있는 거 없어? 음 나는 대포를 쏠 줄 알지 그래? 응 그래 그럼 쏘보고 와 가서 가서 쏘고 쏘고 와 물리치고 와 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탱크 장난감이 나가신다 탱크 장난감 넌 이길 수 있어 가서 쏴 가서 쏘고 오라고 가서 쏴 어 빨리 도망가야 돼 어 괜찮아? 저 녀석은 무시무시한 치밀을 갖고 있어 안내 잡을 때마다 부품을 하나씩 떼간다고 안되겠어 그럼 내가 나도 그래도 나름 멋진 전투로봇이야 응? 무슨 말인지 알아? 내가 변신해서 저녁을 물리치고 올게 자 봐! 1단 변신! 2단 변신! 그럼 마지막 변신은! 잉여맨! 나는 강한 로봇트 이 녀석 우리 로봇트 머리를 뽑아가더니 넌 정말 잔인해! 이 자식 이드완에서 또 잡히면 내 몸통을 가져갈거야! 너무 잔인했나? 그러면 앞으로는 머리말고 그냥 온몸을 부서줄게 얼굴이 변했어! 얼굴이 변했다고! 그러면 되겠어? 악이 아니고 악마였어! 로봇트씨! 사악한! 사탄이었다고! 그래! 나가서 몸통을 주고 와! 되겠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고마워! 세상에서 살기! 다음은 너야! 으어! 어! 저기서 기대미지 쓸 게? 하하하하!! 여러분들 큰일 났습니다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 저 악마를 물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구요 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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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이름은... 이목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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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기요! 뭐야? 뭔 소리야? 아니! 너! 너! 성아! 그 아기한테 몸통도 뺏긴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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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내 머리와 몸통은 뺏겼지만 이 두 다리만큼은 남겨져 있어! 오케이! 도망가자! 넌 로봇이니까 당연한... 아니 너... 너 장난감이니까! 괜찮아! 죽지는 않을 거야! 난 죽고 말 거야! 어! 잠깐만! 어... 네? 내가 변신하면은 위에 미사일이 뜨거든? 어... 네? 이... 미사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나도 그래도 전투로봇인데 미사일... 장착하면... 쓰읍... 물리칠 수 있겠지? 어... 네? 그러면은 장난감 한 개 가서 미사일을 한번 찾아보자! 어때?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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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내 장난감 소리... 거기서 나왔나? 나 나가봐... 뚝 뚜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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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그냥 덜이잖아 거기가 없지 않음... 좋았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라고 할 수 없게... 다리마저 뺏겨버렸어요... 다리마저 뺏겨버렸다고... 빨리 장난감 로켓을 찾아서 저 악마를 물리쳐야겠어... 장난감 상자에 가봅시다... 장난감 상자에 미사일이 있을지도 몰라... 호오오오오오오오오.. 장난감 황자에 미사일이 있을지도 몰라 장난감 탈 줄 어딨어 여긴 아닌가? 아니 뭐야 신발만 남은거야 이번엔?! 이 녀석! 안쓰러워라! 살려줘! 알았어! 나 금방 구해줄게! 장난감 상징에서 미사일 맞혔으면 돼! 미사일 장난감을 찾아! 후... 야 다른 로봇들은 다 죽었어? 다 당한 거야? 앤더 진주? 자 로봇들 장난감 괜찮습니다 조심해야돼 우리 대만의 남자가 왜? 나이 카피 흐흐흐흐흐흐흐흐 장난감들이 두개가 남았다 두개가 남았다라 나이 카피 일로와 일로와! 로봇들 다리 좋았어 좋았어 빨리와 빨리 도망가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어 아 앤더 진주 세개 이중율 충분하구만 신발을 벗으셔야 합니다 신발입니다 신..신발이야? 신발입니다 미쳤잖아 들어오시힛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합니다 야시.. 그 녀석 신발이야 그냥 그냥 신발이야? 평범한 신발입니다 아 그렇구나 265사이즈입니다 아.. 나랑은 안맞네 음... 맨발이시군요 들어가는걸 허용하겠습니다 아 정말!? 열어줘 publ categ 딱~! 어떡해 어떡해.. 이거 어쩌면 좋지? 아니 미사일을 찾지 못했는데. 미사일을 찾고 있다고? 이미 나갈 때는 신발을 신고 나가셔야 됩니다. 알았어. 이의이! 자놔 자놔. 따돌립니다. 따돌립니다. bedingt 여긴가? 어 잠깐만 여기 미사일이 있어 Rusencia 미사일을 발굴됐다고 오우! 아냐! 오케이, 오케이 그래 위인을 빨리 나 쏠게! 이, 장난감 로켓이지만 가능할지도 몰라? 허오 오오호호호호호호호! 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 저기 안전한 성으로 들어갈까? 그럼 못찾을 것 같은데? 야 왔다 왔다 도망가! 야 도망가! 야 도망가! 아 일로 오지마! 일로 오지마! 오지마! 아 오지말라고! 제발! 장난감 총으로는 안되는건가? 어 됐다! 이겼어! 신발! 로봇의 장난감 신발! 내가 우리가 이겼다고! 신발로 이겼어! 좋았어 좋았어 내가 그럼 네 신발을 신을게 안 돼! 아 여러분들 드디어 어 뭐야! 얘네들 또 싸울려고 왔냐?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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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봐! 응! 와봐 와봐! 어 언니! 어? 그럼? 어 할마디 있어서 온건데 음음 혹시! 내가 그러면 내 얼굴 보여줄까? 나 잘생겼는데 짜잔! 잘생긴 얼굴! 안 돼!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 트랜스포머 아오니저택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감사해요 여러분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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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로르님 고생했어요 고생 고생해 네잉 어 고생 고생했어 고생했죠 고생했어 신발입니다 신발이 이겼습니다 으어얽 으어얽